여기가 그 말로 만든 아나운사 보이십니까? 여러분 그리다 있습니다 제가 종이를 많이 못 부려왔어요 어쩔 수 없이 복사기를 몰래쓰겠니 간급남자 신동 복사기 앞으로 고! 아나운서 자리마다 전단지를 돌리는 신동 야 이거 먹어도 돼? 저요? 저 이거 다 버리기 온 대세 얘 먹으면 시골하던데 신동 대단하다 대단해 MBC 전체를 CG로 다 도배해주세요 MBC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만원의 행복의 CG작업 믿습니다 자 도배 시작 자리에나요? 나의 행복의 행복에 대단하며